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인도네시아 만델링 어떠세요? 독특한 향, 쌉쌀한 맛, 입안 가득 차오르는 강렬한 바디감 특별한 커피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갈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인도네시아 만델링 첫 번째 사연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차용재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첼튼햄에 사는 차용재입니다. 첼튼햄이 어딘가 잠깐 찾아볼까요? 이게 중부인가? 잉글랜드인가? 이놈의 한국은 영국의 동네 이름 적으면 축구팀밖에 안 나와요. 아, 그렇죠. 잉글랜드의 웨일즈에 붙어있는 잉글랜드의 남동부에 있는 도시네요. 첼튼햄에 사는 차용재입니다. 작년에 한창 자전거를 탈 때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작년 초에 락다운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에서는 조깅, 자전거, 산책 등의 개인운동을 제외하고는 다른 활동들은 제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제이슨 본이 된 기분이다, 그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체육복을 입고 나와서 일단 뛴 다음에 한다고 뭐라도 몰래 몰래 하자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조깅하면서 담배 피고. 재료로 만드는 거죠. 네, 영국의 그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을 저 트위터에서 좀 본 적이 있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건강하게 한 다음에 건강을 갉아먹고. 굉장히 뛰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효과. 유럽에 계신 분들은 그걸 지금 알다니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옆집 개 빌리는 사람. 아, 진짜? 네. 내가 산책 시켜줄게요. 산책은 많이 할수록 좋다며. 그래서 덕분에 동네 개들이 하루 종일 산책을 하게 되는 거죠. 개들이. 코로나 시대에 개들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럼 이제 경찰들도 알고 있겠죠. 사람은 처음 봤는데 저 개는 봤던 애다. 너 또 나왔니? 개들도 좀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귀찮으면 안 뛰어요. 안 걷고. 제 취미는 테니스랑 스케이트보드인데 두 가지 모두 당연히 제한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개인 운동 아닌가요?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 이제 락다운을 하면서 나라마다 다른데 영국의 근거는 그것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정도. 평상시 루틴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소 운동 정도. 테니스는 일단 상대가 필요하니까 제쳐두고 스케이트보드가 유산소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잖아요. 한때 우리나라도 사실 헬스장에 음악을 제안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행정적인 문제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행정의 요체는 뭐냐면 사람들이 숨을 가쁘게 쉬는 걸 어떻게든 막아라. 그렇구나. 였던 것 같죠. 그런데 스케이트보드를 막는 건 그래도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의 정치권의 이야기를 자세히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조깅, 자전거 산책이 다 허용되는데 스케이트보드가 안 된다.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냥 조깅과 자전거의 가운데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그 어떤 가는 수준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락다운을 안 했으니까 더더욱이 모르는데 락다운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풀어주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신뢰의 말씀일 수 있겠지만 스케이트보드가 약간 놀듯이 보여서 그런가? 모여서 타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가? 하크 같은데 모여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가고 둘레길을 돌면 모르겠는데. 좋은 지적이야. 하프파이프에 다 모여있다. 그러면 그건 좀. 좋은 지적입니다. 케트보드를 저는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했죠. 마이클 제이폭스같이.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든 뭘 하든 그걸 이동수단처럼 쓰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모여서 하는 묘기하는. 스포츠의 영역. 그런 그루핑의 영역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두 운동 모두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었지 딱히 운동을 하려고 챙겨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못하게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타던 자전거를 꺼내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템이 많으신 걸로요. 그러네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30에서 40km 정도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제가 여파씨 오는 정도가. 그러네요. 18km 곱하기 이니까 그 정도네요. 4월까지는 해가 일찍 져서 점심시간에 타고 오고 5월부터는 해가 길어져서 저녁에 타고 오기도 했었죠. 하루는 저녁 7시 정도에 나가서 타고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같은 스트리트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문 밖으로 나와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협사 자전거 대회 중에 마을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 이게 상황을 모르면 누가 시끄러우면 왠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주 한 번 저녁 8시에 클랩포히로스라고 수고하는 NHS 직원들을 위해서 모두 나와서 박수를 치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딱 그 시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샤웅재 씨가 생략하셨는데 자기한테 치는 줄 알았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무슨 뚜루드 프랑스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었군요. 아니 그런데 집합금지 다시 말해서 락다운인데 그걸 박수치기에서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온 유럽을 서로 다른 이유로 돌아온 같은 풍습인데 저녁 때 같은 시간에 어차피 락다운이라 다 집에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같이 노래를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나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기 써 있기로는 문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했나 봐요. 길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하우스 앞에서. 그럴 수도 있나 봐요. 그러네요. 모두 좋은 뜻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이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민망하면 본인도 침운서 지나가야죠. 한 팔씩 올려놓고. 정말 엄청 민망해졌습니다. 다행히 집까지 20m 정도 남아서 속도를 내서 집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호주나 유럽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락다운 때 뭐 했나 들어보면 재미있는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저희가. 설마 그 정도겠으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끝에는 최근에 국내에도 소개가 됐죠. 외신들로 많이 소개가 됐죠. 사실 이 영국을 바라보는 외신의 요즘 분위기는 그거 봐라 쌤통이다. 멍청이들아 이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름이 정말 없냐라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친지들도 물어보고 그러셨겠죠. 정말 생필품이 없냐. 그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영국 상황을 전해드리자면. 이게 이제 최근에 정말 온 사연인 거죠. 네. 동네에 기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정말 없을 때 하는 소리죠.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늘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주유소 몇 군데 돌아다녀보면 기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글쓰기 나름인 게. 아 진짜 이게. 상당수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국식의 어떤 문법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그냥 없는 건 아니다. 몇 군데 돌아다 보면 있는 곳이 있다. 이거 진짜 그냥 없는 거잖아 이 말을 이렇게. 굉장히 막 보편적으로 늘려서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때 있거든요. 영어식 표현이라는 게. 네. 자세히 생각하게 되죠. 영국식표인가 봐요. 전날이나 당일 놀이트럭이 들어온 주유소들이 기름이 있고 하루 이틀 정도 뒤에 품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살다 기름 품절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슈퍼에도 모든 진열대가 빈 것은 아니거든요. 저기 하나 있네. 지렁이 젤리 하나 파는구만.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 슈퍼에도 모든 진열대가 빈 것은 아니고 보통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 과일들이 없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슈퍼에는 주초에만 딸기가 있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보는 좀비물 이런 데에서 누가 이메일을 쓴 거죠. 간간이 사람이 보인다. 다 죽은 건 아니야. 사망플래그. 죽기 전에 보낸 메일이죠. 그렇죠. 그런 거 라방하고 있으면 뒤에서 죽고 있죠. 실시간으로 팩트가 바뀝니다. 물리고 끊어지고. 본인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초반에 기름 사재기가 시작되었을 때 기름이 어느 주유소에 남아 있는지 페북 동네 페이지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도 페이스북에 있군요. 그렇군요. 제 친구 한 명이 거기에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서 한번 보내봅니다. 대충 번역을 하자면 한 주민이 테트베리 테스코에 디젤이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경유가 여기저기 동났나 보네요. 종례 주변에. 그런 분이. 치페넘에 있는 모리슨에 있는데 브렉시트에 찬성 투표했는지 검사하는 기계가 있어. 찬성했으면 기름을 안 줘. 이거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If you did, sorry, no fuel for you. 라고 써있네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다른 주민이 거짓말 탐지기도 있겠지? 라고 했네요. 왜냐하면 국민 투표는 비밀 투표니까 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랄까 조소가 느껴지는 영국식 개그였습니다. 사케시즘이라고 하죠. 모든 영국의 시민들이 차용재 씨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면 참 좋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기름을 못 넣고 어떻게 살아요. 그럼 지금 이게 나아질 기미가 있는 이런 상태인가요? 현시각에 아니면 계속 된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최신의 정보는 그래서 지금 총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다시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에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서 나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노동자 안 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인들도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쪽 원래 어려워서 안 가려고 했던 그리고 보리스 전순 총리의 지지자들은 화내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 다시 받는다고. 아니 근데 지금 망했어요. 갑자기 그 보리스의 흩날리는 머리가 생각이 나면서 옥수수 수염 같은 귀여운 왜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누구나 얘기하죠. 개들만 몰랐다. 밖에서는 다 알았다. 차용재 씨 고맙습니다. 무사하시다면 가끔 안부를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